청와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단체로 머리를 깎습니다. 자식들에겐 불안한 일자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합니다. 공공부분 정규직화 공정인금제 하시겠다고 인천공항에 가서 발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매북말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 70% 수준인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유은혜 부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주도했다 무산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법적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달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의 모임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조합원 89%의 찬성으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데다 파업 기간도 최소 3일 이상으로 잡혀 있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